야, 내가 애들, 애들 모아올게. 안 되겠다. 슉. 이갑들이시. 층간소음이 있어도 바로 밑에 층이니까. 맞아요. 바로 밑에 층이 나와요. 누구야? 누구야? 왜 이래? 죄송했습니다. 가미네, 전화를 안 받아? 김미연? 가미네, 전화를 안 받아? 아, 재미있어, 전화. 신바꼭지. 에너지가 넘치네. 텐션도 굉장히 좋으시고. 겨드라이구. 겨드라이구. 아니, 우리 영어생들 수학여행. 너무 좋아. 오랜만에. 아, 재미있어. 아, 재미있어. 아, 재미있어. 아, 재미있어. 아, 재미있어. 고맨지. 네, 그 모습들이 회사에서 걱정하는 것을. 두 명만 보여도 시끄럽기 때문에 너무 카메라를 의식 안 했을까 봐. 아니,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죠? 누가 롯도 된 건 아니죠? 아침이잖아, 지금. 아, 잠시만요. 여기가 뭐 또 달라. 재미있다. 어머! 다 잊었어, 씨. 그냥 넘어가요. 그냥 넘어가요. 그냥 넘어가요. 그냥 넘어가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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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냄새, 냄새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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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냥 두개 먹고 하는 거야. 아, 그래? 한 손으로 하는 건 많이 해봐, 다 하는 거죠. 박찬이 올 때 녹차 케이크 고향이 뭐야? 고마워. 박찬이 올 때 녹차 케이크 고향이 뭐야? 이게 무슨 색깔이죠? 밥 먹기 전에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엄마도 혼나. 밥 먹고 먹어. 야, 근데 그 말아. 이거 케이크야. 뭐야? 케이크 뭐야? 찌개 먹기 전에 케이크 들어가? 완전 들어가요. 근데 단짠단짠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. 오, 맛있겠다. 맛있어. 와, 맛있겠다. 저기요. 로봇이세요? 와, 맛있겠다. 와, 맛있겠다. 영혼 담으라고, 최아리. 영혼 담으 거야. 달걀말이에 참치를 넣어줄까, 팔을 넣어줄까? 참치, 참치. 무제 다 넣어도 돼. 둘 다 넣어야지. 둘 다 넣어야지. 역시. 둘 다 넣어주는군요. 그러면 둘 다. 참치를 넣어줄까, 팔을 넣어줄까? 둘 다. 둘 다. 오케이. 아, 이거 반찬 너무 맛있겠다. 아, 나도 반찬 갖고 와. 여기 있다. 여기 뭐 있는데요? 많지. 야, 나 뽀글장 있어? 어! 나 심한 말 나올 뻔했어, 방금. 뽀글장이 뭐지, 뽀글장? 집 된장이랑 장 이런 거를 안에 달래랑 막 청양고추 이런 거, 간장이 절인 이런 고추를 넣어가지고 솜송 썰어서 막 끓여요. 보글보글 보글. 그래서 뽀글장이에요. 오, 맛있겠다. 아, 맞아. 미미 언니도 아까 얘기했어. 잘한다. 잘한다. 얇게 잘한다. 나도 언니가 해도 밥이 좋다. 어? 야, 너 영혼 안 나와? 나. 너무 좋다. 나 실무 찍는 줄 알았어. 난 인실되는 사람이다. 기타는 또 어디 나온 거야? 어디 나온 거야? 아, 진짜 소원님 같아. 어디 나온 거야? 진짜. 니가 멈춤까지 올라온 제가.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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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어어, 어어, 어어.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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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저랑도 너무 그렇게 듣지 않아, 에너지 많이 써가지고.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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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또 찍는다, 에너지. 오, 어어, 어어. 소원님한테. 게임을 해, 디거원인데. 아, 귀여워. 쩍. 코가.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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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어어, 어어, 어어.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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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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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어어, 어어, 어어. 어이, 옆에, 옆에 찍히게. 감지에 저희 카메라가 지금. 사고하자. 넌, 넌, 넌.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진짜 멤버들 졸리게 산다. 둘째, 후회신했어요. 스마트폰도 굉장히 머리 아팠을 거야. 이거 먹여야 되나? 왜 자꾸 뱉어? 엄마 밥 먹어? 밥 먹어? 든든하게. 아니야, 아니야. 예뻐, 예뻐. 이거 왜 그래? 봐봐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니 앉아있어요? 같이 먹어요. 자취방에서 먹는 얘기로 했잖아. 이게 또 주는 맛이 있어. 소반상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. 확실히, 확실히 약간 혼자 사니까 많이 해 먹게 돼. 진짜 한 번만 해 먹어. 그래서 내가 맨날 아린이 밥 먹고 싶을 때 오라고 그러는데. 저거 먹으면 건강이 좋잖아요, 집밥 먹으면. 뭔가 어린 친구들답지 않게 굉장히 건강하게 밥 먹네. 대충 때우지도 않고. 근데 어디서 새... 어디서 새는지 몰라. 옛날에 깨르르, 깨르르구만. 바꾸게 이거야? 제 집이 왜 좁아보이는지 알 것 같아. 일단 넌 침대부터 열어야. 우리 이제 알았어? 살짝부터 알았어야지. 살짝부터 알았어야지. 넌 나중에 집 알아볼 때 언니들한테 꼭 말해라. 나중에도 붙어서 할 거야, 얘들아? 싫어요? 어? 언니. 비니한 착붕 물리면 못 도망가는 거 아니야? 알지. 나 떡볶 장난 아니야? 저것 때문에 운동 당한다. 난 지금 되게 우리 국토팩에서 하는 것 같아. 그거 이제 알았어. 소리 지면 들려.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잘 때 불키는 소리 있잖아. 딱 소리. 이거 다 들리잖아. 진짜? 나 안 들렸네? 진짜? 이게 들리는다고? 나 다 들리는데? 안 들려. 내 소리가 들려? 아니면 우리 집만이래. 아니, 저 스위치 소리가 들린다고. 스위치 소리가 들려요. 내 소리? 누구 소리인지 몰라. 이 생각 중에 한 명이야. 안 들려, 나. 야, 야. 야, 야. 내가 스위치 소리 못 해. 스위치가. 스위치가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나 그린 불타게. 내 뜨거운 심장에 그대는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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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콜센트 때는 안 하던 것도 해야 되니까. 맞아요. 계속 이제 연습하고. 아까 지은이 춤 안 시켰어. 지은이 춤 쪄고 싶어. 지은이 춤 쪄고 싶대. 언니, 기다려 봐. 진짜. 우리 콘서트가 흐르도록 네가 열심히 같이 해줘. 야, 빨리. 민민아, 너도 빨리. 내가 춤 쪄? 너무 잘한다. 진짜. 너무 잘한다. 진짜. 지금 제일 빠르게 된 거야.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너 같은 데. 귀여워. 잘했어. 잘한다. 지은이가 춤추는데요. 너무 귀엽대. 야, 너 진짜. 머리 뛰어보세요. 왜 이렇게 귀여워? 오마이걸의 무대 함께 포쇼. 오우, 멋있어, 멋져. 어우, 뭐야. 승희 뭐야. 우리한테 보여줬던 모습하고 달라요. 다르다. 또 아까 수수아의 모습. 그렇죠. 이야, 진짜 대박 반전. 아, 귀여워. 귀여워. 웃는 게 너무 예쁘다. 어우, 싫어다. 싫어다. 싫어. 홀리지호. 우와. 아니, 좀 전에 김식이 큰 사람 어디 갔어? 안무도 잘 나왔어. 그렇죠. 노래 너무 좋아. 노래 좋아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근데 멋있다. 오! 우와! 음, 저기, 쓸모음 Motor Brothers 아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